1차전 경기가 펼쳐질 거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스포츠에선 예상과 예측이라는 것은요 경기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잡대죠 지난번 1차전 같은 경우도 울산이 우세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산이 됐었거든요 2차전도 오늘 경기 예상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울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 먼저 이 본게임을 보시기전에 1차전 명승부전의 주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공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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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쪽? 1대0합선은 현대 코너 킥입니다. 오른발.. 네, 휴스페숏! 아아아아!!! 이렇습니다. 전반, 12분. 김병근! 후반 조심해! 김병근 쇼포고! 1대1정쪽! 단기갈! 단기 깔려서 히어서 뱉어주세요. 헤딩이 맞고! 여기서 김병근의 말입니다. 네, 살짝 틀어놓고요! 김병근 한 사람 베끼고! 즈풍 같이 내장고 있습니다! 대충nar해야고! 골! 김정균! 나갔습니다! 체문식 슛! 골! 9만40 다음은 선명한 에세이한 슛! 헤딩슛! 2대1 철과 골골을 지키고 대신 철 넘어지는데 체문식이 그 옆에 있다가 슛 성공! 2대1! 헤딩슛! 골! 됐습니다! 네! 김정균! 드디어 헤딩슛 성공! 네! 지금까지 현대의 득점에 말이죠! 포항에는 강한 그런 면모로 보여지는 김정근 선수! 2대2! 네! 그 앞에 지금 네! 서영 흘려주고 네! 여기에서 슛! 골! 골이! 헤딩슛! 이야! 결국은 헤딩슛 선수요! 네! 헤딩슛 선수요! 이야! 네! 그래! 멋있습니다! 네! 백승철 선수가요! 멋진 슈팅을 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어요! 자! 전반전 키보 패스입니다! 포항이 한번 긴 패스! 그러나 울산 자기재능 우중만에서 공 빼냅니다! 로빙 패스! 이영상! 페이딩으로 터치아웃! 우산 현대 호랑이의 선수를 소개해드립니다! 꿀기뻐 김병지! 2번 김상훈! 15번 최동호! 5번 박정배! 7번 황승주! 12번 천정희! 25번 이문석! 8번 정정수! 6번 유상철! 16번 김종권! 10번 김현석이성! 11명이 출전했습니다! 울산의 펄칙차기! 자! 길게 문절로! 그러나 헤이딩으로 먼저 배각처리! 아크사클을 꺼내서! 다시 공 빼내고 낸 현대! 그러나 터치아웃 됐습니다! 경기 초반의 분위기! 역시 울산 현대는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공개 포인트를 놓죠! 자! 포항 스텔러스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죠! 꿀기뻐요! 박태하 선수! 수비 안익수! 12번 이영상! 19번 오명관! 4번 고병훈! 16번 서여원! 33번 이규칠! 17번 박태하! 13번 백승철! 8번 쵸문식! 10번 고정훈이 뛰고 있습니다! 포항 박감독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고정훈이 가색한 것이 좀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박태하 선수! 두 선수가 모두 지난번 1차전 때는 빠졌었죠! 네! 플레이오프 경기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승점을 갖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린 팀을 가리게 되고요! 만약 승점이 같을 경우는 골 득실차! 포항이 이기거나 비기면 챔피언전에 진출할 수 있고요! 울산이 1대0이나 2대1, 3대2 이렇게 한 골차로 승리할 경우는 연장전을 갈 수 밖에 없죠! 만약 울산 입장에서 본다면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는 챔피언전에 포항을 따돌리고 올라가는 그런 경기 방식입니다! 네! 만약에 울산이 한 골차로 이긴다면 할 수 없이 연장전으로 가서 골든골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죠! 골든골에서도 득점이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득점은 그것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팬들께서는 혼란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골차로 승부가 가려질 경우는 승점에 의해서 연장전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경기장에서 챔피언 진출할 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늠이 되는 거죠! 요즘에 야구와 같이 겹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섯 팬들 입장에서는 혼도를 하는데 축구는 두 경기로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김희석 골키퍼의 골킥입니다! 어쨌든 초반부터 기선을 잡으려고 할 텐데요 양팀이 네! 양팀 감독은 서로 마음이 지금 다른 상태의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고지옥 감독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격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성호 감독 입장에서는 1차전에서 이겼다는 것이 전술의 운영의 폭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지난번에 2차전에서 3호의 시스템을 썼었는데 네! 오늘은 4호의 시스템을 쓰면서 다소 시비에 초점을 맞추다가 상대가 공격에 많이 왔을 때 기습으로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또 다소 유연한 그런 작전을 지금 갖고 나와있는 다른 양상입니다! 자 김병지 골키퍼의 골킥입니다! 포항이 빼냅니다만 이때 파울! 포항 진영 우중반에서 현대의 프리킥! 짧게 차줬습니다! 자 왼쪽으로 방향 틀어서 우중반 문전으로 뛰어들 때 포항 수비가 걸어 넘어트렸기 때문에 반칙이 주어진 거예요! 네! 넘어였던 김종권 선수는 포항전에서만 다소 골을 넣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을 먹는 사나이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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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른 그런 슈팅으로서 득점을 시도할 겁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다소 두 선수가 저렇게 서있게 되면 두 선수가 킥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벽을 쌓고 있는 선수들에게 골킷받아서 곤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전수기가 끝났습니다! 김현석이 좀 뒤로 몰린 불러사는데요 오히려 유상철이 조금 더 공과 가까운 걸에 있고요 자 과연 어떻게 찰 것인지 지금 유상철이 뭔가 김현석과 귀연마를 나누고 있는데 다시 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김현석이 찰 것 같습니다! 김현석 네! 키를 넘기는 슈팅! 그러나 도전을 보이는 포항의 수비! 너무 볼에 네! 밑부분을 쳐서 커브를 그리겠다는 의식을 하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음먹은 대로 차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백전노장인 김현석 선수도 긴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2차전에 뛰고 있는 울산 선수들의 심정은 김현석 선수처럼 꼭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백전노장인데도 불구하고 킥을 실축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골키퍼가 프리킥했습니다! K등으로 전방으로 옮겨냈습니다만 높게 속도 진공 자 현대가 빼냅니다! 왼쪽으로 패스해주는 곳 그러나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항 팀은 1차전과 비교하면 스타팅 멤버에서 3명을 바꿨어요! 고정은 박태화 그다음에 이규실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울산연대는 김종곤 선수와 윤재훈 선수가 두 명이 교체 투입된 그런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네! 네! 펜트께서는 텔레비전을 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동장을 살필 수가 없는데요 울산연대는 352시스템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포항은 지난번 1차전과는 다르게 442시스템으로 442시스템으로 2차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볼트래핑하고 있는 서여원 자! 궁 뺏었습니다! 유상철 뺏어! 앞으로 짧게 패스해주는 거구나!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종곤 선수에게 반칙을 줬죠? 네! 공격자에게 반칙을 준 거예요! 어떤 감독의 심리전 면에서 보면 박감독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일단 뭐 올 시즌 울산에게 사염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1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경기가 됐었죠? 일단 뭐 홈에서 이겨왔다는 자체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술 운영에 폭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선수들 중에서 박태와 고종 선수가 오늘 또 스타팅맵에 가세했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천군만바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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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진흥포항 미드필드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골키파 김희섭 왼쪽으로 찾았습니다 박태하 정정수가 걷어냅니다 양팀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매끄러운 패스복이 발휘되고 있지 않죠 지금 전반전 8분 40여초가 흐르고 있는데요 양팀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패스의 선이 굵고 큰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1차전 5회 경기에서 현대는 역전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재욱 감독은 96년 삼성과의 챔피언 결정전을 역이라더군요 그때 1차전 1댐으로 졌지만은 결국 우리가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애써서 자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과연 오늘 여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포항 빼냈습니다 백승철 자 낫대까르던가 골키바 나왔는데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코너 플랫본 일단 공 살렸습니다 뒤로 짧게 연결해주고 서여원 자 두 사람 치고 들어갔습니다 터치아웃 올산은 1차전 때보다는 수비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발빠른 고정훈 선수가 있다는 것이 수비에 기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전 때는 포항을 업사이 트랩에 많이 빠뜨려서 수비 때 상당히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만 발빠른 고정훈 선수가 오늘 출전했다는 자체는 수비에서 일자 수비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점을 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위기를 지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비에 기피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울산 입장에선 수비에 그만큼 전술적인 운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항전과 같이 연상에서 보시는 팀은 지금 신문선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더 빨리 이해가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김병진 골키퍼가 벌칙차기 길게 찼습니다 백승철 빼냅니다 그러나 다시 빼내고 있는 현대 360도 돌려서 가슴으로 골트래핑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는 공 맞거나 조금 길게 처리됐습니다 김종권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았죠 김희석 골키퍼 올 시즌 K리그에서 14경기에 추천해서 21골을 허용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울산의 봄장이기 때문에 응원단의 수가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포항도 정체를 4기를 위해서 버스 7대를 두고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울산 골문 뒤에 포항의 서포터들이 지금 숫자는 적습니다만 또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죠 전반전 11분 46초가 어려우고 있는데요 양 팀이 펼치고 있는 경기 중에서 지금 반칙이 박정배 선수가 하고 있는데 포항이 5개의 반칙 돌산이 2개를 하고 있거든요 포항 빼는 서요원 논스톡 센터링 했습니다 수비가 먼저 헤이딩 외곽치려고 하는 현대 다시 헤이딩으로 왼쪽으로 패스하고 있는 포항 박태가 뒤로 짧게 내주고 다시 한번 왼발로 아크서클브건 높게 떴습니다 경기의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은 포항이 되고 있네요 미드필드에서 패스의 정확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반면에 울산연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패스의 정확성이라든가 또 공격 순간의 호흡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전술의 틀 속으로 말이죠 끌고 들어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1차전 졌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아직까지도 지금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대 선수들은 이게 1차전이다 이 경기가 1차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뛰는 것이 상당히 경기가 풀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죠 자 윤뎌은 던지고요 고병훈이 빼냈습니다 그대로 골아웃이었습니다 전반 초반 양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골을 허용하면 전체적인 경기의 레이스에서 불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힘적인 부담이 이렇게 양팀이 12의 숫자를 많이 두고요 패스를 동선이 큰 그런 상태로 지금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봉전전은 윤재훈 미드필드에서 빼내고 난 2,7 이상철의 반칙이죠 자 포항의 벌칙차기 조심스럽게 벌칙포의 안쪽이 떨어지는 곳 아크서클을 보내서 마려키기로 거듭하는 보이는 현대 자 유상철 이동해서 빼냅니다 그러나 다시 빼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돌산팀의 전술의 핵은 유상철이에요 유상철 선수가 현재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고 있는데 김현석 선수가 지금 상대 수비에게 철저히 묶이니까 좀 더 공격적인 위치로 이동을 해서 공격의 돌팔구를 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현대 유상철의 저런 변화가 성공을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승패에도 큰 영향을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현대 유상철의 움직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이 빼냈습니다 2,7 뒤로 돌렸습니다 오른쪽에 서영훈에게 연결합니다 다시 터치라인 쪽에 고병훈 반대로 넘어가겠죠 좀 짧았습니다 낮았습니다 헤이딩으로 안쪽으로 끊었습니다 마라다시 헤이딩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현대 자 현대 길게 패스했습니다 자 헤이딩 그러나 바로 뒤에서 수비가 먼저 헤이딩으로 대각 처리합니다 김현석의 머리에 있는 맞았어야 되는데 조금 높았어요 김현석 선수는요 의식적으로 지혜 유상철 선수가 따라 붙으니까 흘리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 동작이었는데 박호항수가 잘 끄는 거죠 자 땅고로 낙격 달아줬습니다 최문식입니다 자 최문식 그러나 선방호하고 있는 현대 이를 넘기는 현대 정정수 다시 왼쪽으로 임은섭 자 현대 반격입니다 정정수 전방 헤드루패에서 김종건 아 뒤에서 파울을 했어요 김종건의 파울 김종건 선수 최창석 캐스터가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죠 철을 먹는 단어이라고요 포항만 만나면 신바람이 나세요 올 시즌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5곤이나 터뜨렸거든요 올 시즌 K리그의 18경기에 출전해서 5골을 떨어뜨렸는데 그 5골이 모두 포항 경기에서만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반 초반에 김종건 선수의 움직임이 아직 이렇다 할 정도로 가볍질 못합니다 포항으로서도 수비에서는 김종건 선수에게 어쨌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단 전술적으로 최전방에 들어오고 있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아닉소스 선수가 철저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수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유상철 빼냈습니다 현재 유상철 자 왼발로 센터링 했습니다 높게 헤이딩 탑 골키파가 잡았습니다 역시 유상철을 놓치면 포항은 이러한 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무리는 김현석 선수가 헤이딩을 했습니다만 유상철 선수의 빠른 발 또 측면에서의 센터링 또 뒤에 관하면 방아를 찢듯이 말이죠 바람을 가르는 또 유상철의 헤이딩 숱을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달려들어가면서 그대로 왼발로 센터링 심현석이 높게 뛰어서 헤이딩 숱 허황 입장에서는 유상철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가 오늘 전술적인 수비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고병훈 자 헤이딩 슈트 합니다만 골키파가 바로잡습니다 백성철의 헤이딩 슛 고병훈이 백성철에게 연결해주고 논스톱 헤이딩 슛 그래 골키파 기평지가 바로잡을 했습니다 자 김현석 빼냅니다 김현석 자 두 사람처럼 쳐다보는 김현석 공배내고 있는 포항 앞서 유상철의 연결에 이은 김현석의 헤이딩 슛 이후에 울산의 기세가 살아나죠 조금 전에 고병훈의 센터링 그리고 백성철의 헤이딩 포항에서는 특히 또 백성철 선수가 울산의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김현석이 앞에서 걸고 있는 걸 띄운 공 오른쪽으로 짧게 내주고 자 슛 합니다만은 골키파가 추냈습니다 김종건 자 김종건의 오른발 강슛 좀 기파가 튀어나는 모습이고요 자 왼쪽 오른쪽에서 코너킥 현재 코너킥 약간 미드필레 쪽으로 휘어창공 자 포항의 반격 최문식 따라붙습니다 패스 매끄럽게 이결되지 않아서 윤재훈이 빼냅니다 유상철 미드필드에서 유상철 선수를 놓치면 그러다 보니까 김종건 선수에게도 구멍이 생기는 그런 연쇄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에는 유상철과 김현석, 김종건, 이트리오의 공격이 살아나면 포항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자 포항 반격 고종원입니다 발빠른 고종원 치워 들어갑니다 뒷쪽으로 짧게 내뒀습니다 서영원에 이어봤습니다 서영원 자 직접 슈팅을 한 번 씌우고 수비하고 오른쪽으로 쳐진 공 자 센터링 했습니다 앞에서 걸 보내서 자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이규칠 이규칠이 여유있게 수비가 떨어진 상태에서 몸을 아주 도사렸다가 쳤는데 높게 뜨고 말았어요 김병지 골키바 올시즌 K리그에서 19경기에 29골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병지 하면 국내 최고의 골키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시즌 K리그의 성적 자체로 골 본다면 실점률이 다소 높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유삼철 그날 수비 두사람 가라맙니다 아 빈질하셨어요 자 센터링 오른발 슛! 아 이걸 못 눌네요 정정수 자 다시 한 번 공작군요 정정수 정정수 뺏깁니다 다시 한 번 오른발 센터링 했습니다 골키바 쳐냅니다 반대편 왼발 슛! 다시 한 번 뽑기 떴습니다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옵사이드를 선언하는데요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울산은 첫 번째 온 골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포항 수비수들은요 유삼철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것을 반칙을 부러주는 줄 알고 멈칫했었거든요 보세요 자 볼까요? 유삼철 선수가 그 상황에서 살아나가지고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건 정정수에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에 걸렸는데 이것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불은 글쎄요 이 상황이 오늘 경기엔 또 어떤 영역을 찍지 말이죠? 자 직접 슈팅을 했었는데요 주목으로 그냥 걷어냈습니다 기미섰던수록 몸의 중심은 이렇는데 자신의 몸의 중심이 이른 상태도 볼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선 걷어내기 급급한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죠 네 자 최문식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포항이 기미닫습니다 포항! 자 직접 슛! 아 높게 떴습니다 백승철 최문식이 빼내서 오른쪽에 백승철에게 내두고 백승철이 슈팅 그르나도 깨 떴습니다 올 시즌 개인 득점 10골로서요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죠 정기 리그에서요 올 시즌 K리그에서 19경기에 출전해서 10골을 터뜨려서 득점율이 득점 프로테이너가 16%예요 네 네 비교적 높은 골성무기를 갖고 있는 백승철 선수 신인왕 지금 세 선수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동국 박성배 선수와 더불어서 강력한 신인왕 선수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곳이 백승철 선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그러죠 백승철 그럼요 울산 경기 때 다 3골을 터뜨렸어요 10골 중에서요 네 자 유상철 최전방으로 투입합니다만 중간에 빼내고 있는 포항 자 백승철 공 잡습니다 다시 빼내고 있는 유상철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윤재훈 공 따라하고 있는 최문식 센터 서클란 쪽에서 빼내고 있는 현대 자 조심스럽게 네 그러나 앞으로 서클란에서 걷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네 네 스비진영에서 처져있지 않고 미들핀 대쪽으로 전진수비를 하다보니까 포항에서는 수비에서 이렇게 볼을 갖더라도 쉽게 볼 처리를 믿을 수 있도록 전개를 하고 있지 못한 창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최문식. 오른쪽에 백승철이 있는데요. 아크서클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백승철. 최문식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아크서클 부근을 그러나 윤재훈의 몸을 맞고 토트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전진은 최문식. 서효원 앞에 고병훈. 높게 떴습니다. 변대가 빼냅니다. 왼쪽으로 높게 뜬 공입니다. 정정수. 그러나 그 앞에서 바로 서효원이 K등으로 터치를 한 방파를 거둬냈습니다. 뒤쪽으로 던졌습니다. 이어 바꾸면 김현섭. 다시 리턴 패스. 김현섭. 터치하는 쪽에 정정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김현섭에게 내주고. 김현섭 뒤쪽으로 짧게 돌렸습니다. 아크서클 부근. 공중골. 그대로 슈팅을 거느냐. 1키바 1대1입니다. 아깝습니다. 골키바 바로 직전에서 수비가 거전했습니다. 울산을 상승하세요. 울산. 흔대. 좁은 찬스입니다.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른발로 컨트롤. 발둔꿈치 패스. 정정수 따라 붙습니다. 두 사람 사이까지 끊지 못했습니다. 포항 예고입니다. 포항이 끊긴 겁니다. 계속해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슬픽을 지금 늦게 하는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먼저 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글을 쓴다든가 표현할 때 살 얼음판을 걷듯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포항이 전반 초반에 다섯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다가 울산이 기세를 미드필드 쪽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포항이 움츠러들면서 경기를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그런 흐름 속으로 전반전 20분이 흐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승승을 빼냈습니다. 왼쪽으로 서용훈에게 다시 터치라인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걸치구역 오른쪽 외곽입니다.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공부해내면 울산현대. 박태하 첫번 패스. 그러나 패스가 깊었습니다. 간다 간다. 글쎄 뭐 그런 작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의 고조국 감독으로서는 빌드골만 먹지 않으면 본 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전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코스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아무래도 더 염두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양 팀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일각이 여상 출고해요. 그만큼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연장전보다는 연장전 가기 전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그런 의도들을 양 팀 감독이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자, 타대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첫 골의 향박이 오늘 경기에 주는 양 팀의 심리적인 변화에 시계한 영향을 끼치는 게 점이 없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먼저 넣는 팀이 그만큼 유리해지는 상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정정수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수비한 사람 오른쪽으로 제친 다음에 걸쭉구에 깊숙이 내주는 공. 그러나 컨트라이 마크로 길게 커다란 보이는 포항. 이 영상 선수 오른쪽 눈을 보세요. 짙게 지금 잉크를 발라놓은 것처럼 눈이 보이는데 1차전 때 갇힌 그런 상태인데요. 꼬매고 지금 나왔어요. 자, 쵸문식이 빼내서 앞쪽으로 나태 깔아줬고 그러나 현대가 가볍게 빼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누룩해서 다시 뒷쪽으로 한번 돌려놓고 자, 왼쪽으로 김현석에게 김현석 수비 두 사람 가담하면서 상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골키로 선을 했죠. 수비 한 사람도 따라붙기 전에 빼냈어야 되는데 김현석 선수가 왼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프레이를 펼치면 틀림없이 김현석 선수 자리인 중앙에는 유상철 선수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울산연대 입장에서는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3명으로 집약을 할 수 있는데 김종권, 김현석, 유상철 선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찬스를 만들어준 것은 정정수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주겠고요. 그러니까 김현석 선수와 유상철 선수의 움직임은 한 선수가 움직이면 그 빈 자리를 꼭 두 선수가 서로 메꿔가면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경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유상철과 고병훈 자 유상철 고병훈을 등지고 몸을 돌려서 그러나 센터링이 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너킥이 서면 되네요. 보너킥 고병훈 선수에 아마 발 맞은 모양이죠. 네. 유상철 선수는 경기당 골 득점률을 보면 0.82 골이에요. 네. 반올림을 하면 한 경기당 거의 한 골 슈터스를 내리는 이제 보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득점력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자 정정수의 코너킥 도전했습니다. 앞에서 걸 보고 윤재훈 네. 슈팅구나. 수비 다리받고 높게 다시 붙였습니다. 다시 김현석 몸을 돌려서 센터링 자 다시 한번 둘 다 깨내주고 왼쪽으로 다 넣어있습니다. 김종변의 슈팅인데 또 수비에 걸렸습니다. 손으로 낙과 채웠어요. 백성철 뭔가 현대가 들뜻뜻뜻뜻하는데요. 지금 백성철이 낙과 채는 장면인데요. 박정배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을 썼죠. 정정수 선수는 현재 정규릭의 어시스트 1위를 달리고 있죠. 어깨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뒷자리가 정말 하나도 없네요. 뒷자리까지 완전히 서서 말이죠. 마음을 잃은 지금 운동장의 분위기입니다. 김상은 유상철 바로 앞에서 호황이 빼냈습니다. 자, 최문식 발진금 집회해서 그 앞에서 약간 깊었습니까? 자, 높게 떴습니다. 골키방에 돌렸습니다. 박성화 감독은 배치에서 계속해서요. 울산이 볼을 갖고 공세를 취하면 믿으신다들에게 빨리 수비에 가다 말아라는 작전 지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박성화 감독이 전반전에 준비한 작전이에요. 전반전에 일단 수비에 포인트를 두고 실점하지 않고 45분을 일단 치르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말이죠. 지금 전반전을 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감독하면 과거 현역 시절이에요. 박성화 감독 포지션하면 아시아의 최고의 스토퍼로서 조용중 선수와 함께 수비를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국가대표 선수로 센터 보드로 기용이 돼서 두 차례 또 헤드트릭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공수에 모두 능했던 스타프레스 신의 감독입니다. 굳이 분류를 한다면 지점에서 계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포항 빼냈습니다. 패스 왔습니다. 고병훈 앞에 최문식 그날 넘어지는 바람에 공 뺏깁니다. 최문식 선수도 도장이죠. 지난번 플레이오프전 때 2대1로 역전골을 터뜨렸던 그런 선수 아닙니까? 아마 포항과 이년배진에 10년 정도 됐죠? 네. 최문식 선수는 고절 사실은 프로 선수로서 요즘에 이동국 선수로서 김은중 선수가 대학을 가지는 않고 바로 프로무대에 들어오듯이 동대북으로 졸업을 하고 포철 유니폼을 입으면서 가장 국내에서는 대행기가 뛰어난 선수로서 사랑을 받는 선수입니다. 네네. 자, 헤딩. 페널텔의 안쪽에 떨어지는 공. 먼저 거대는 공인은 포항입니다. 윤정훈의 파울 박서 감독 지금 표정을 보면 다소 여유가 있어요. 네. 다소 여유가 있어요. 1차전 때는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럼요. 1차전 때는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석고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만면의 웃음이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네요. 네네. 고정훈 오늘ś 고정훈 감독은 패스의 높이가 지금 틀렸다. 이제 그런 불만을 지금 표하는 겁니다. 박 감독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둘 때도 보면 약간 궁지에 몰린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얼굴도 밝고요. 그렇죠. 현대 좌중간에서 느낌이 지금 서용환이 탔습니다.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정정수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상훈 다시 정정수 김상훈 다시 정정수가 따라 붙습니다 정정수 앞에 수비 한 사람 왼쪽으로 방향을 대칩니다 요리조리에서 인터모션 수비를 완전히 다 돌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센터링 헤딩 수비가 먼저 걷어내고요 그 부분에서 걷어내고 있는 포함 기습의 기회인데요 거동훈의 빠른 발 박태학의 중생대 아 끊겼어요 공찰련에 걸린 조명관 그러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전반장 한 9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정배 유상철 패스가 끊겼습니다만 다시 빼놓으면 현대 정정수 오른쪽으로 땅볼 패스 천정이 홈 돌려서 아베서클 부분으로 그러나 걷어내고 있는 박태학 뒤에서 공배된 분은 김상훈 꿀짚아에게 뒤로 힘속히 돌렸습니다 안익수 선수에게 반칙을 주네요 안익수와 김현석이 공중볼을 따내기 위해서 같이 껑충 뛰었는데 내려오면서 아마 파울을 범한 것 같습니다 볼까요? 김현석 뚜껑 좀 끼고 안익수 팔을 오른팔을 쓰면서 김현석 선수의 안면을 가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비수는 저런 보이지 않는 기술을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컬 선수에게 겁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음에 공중볼이 됐을 경우에 김현석 선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익수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헤이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염두한 그런 플레이를 한 거죠 김현석 선수는 이미 그 플레이를 잃고요 왜 그런 플레이를 하느냐는 지금 안익수에게 지금 아기라는 거였거든요 팔꿈치를 썼다 그런 얘기죠 골 라인으로부터 약 22m 되는 지점인데요 그 지점이면 정정수 선수가 내주고 무상전을 할 때 골반 슈팅으로서 득점을 시도하는 세트 플레이를 아마 할 겁니다 공 가까이에 정정수가 있고요 위에 멀찌감치 2장수가 있습니다 정알받이란 얘기하죠 뼈나오른 얘기예요 유상철 슛 높게 떴습니다 고정훈 선수가 지금 뛰어나왔죠 지금 유상철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중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효과 마이크를 통해서 포항 시비스들이 총알받이 총알받이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슈팅할 때 고정훈 선수가 튀어나오는 걸 보세요 저것이 바로 총알받이에요 저렇게 슈팅을 할 때 튀어나오면 슈팅하는 선수는 고정훈 선수가 튀어나오는 것을 피해서 슈팅을 하다 보니까 기계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축구에서 얘기하는 총알받입니다 자 포항이 빼냈습니다 발빠른 고정훈 넘어졌습니다 고정훈 선수 반칙이죠 올 시즌 일본에서 뒤늦게 포항 유니폼을 입고요 15경기에 출전해서 5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시스트 순위 3위에 올라있고 5골을 득점 올리기까지는 슈팅 성공률이 17.9%에 이르는 고정훈 선수입니다 박정배가 오른발을 쭉 뻗어서 공 빼냈습니다 왼쪽으로 윤재훈에게 다시 유상철 포항의 팝 전반장 4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상철이 공삽을 쳐내 포항의 파울 페널티어리오 왼쪽 외곽에서 센터링 수비복 맞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드로인으로 연결됩니다 40-40 클럽에 가입한 김현석이 동기입니다 김현석에게 다시 내주고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김현석 오른 발로 반대편 길게 자 유상철 헤이딩 골키파 자 유상철 선수가 헤이딩을 하는 것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헤이딩을 할 수 없죠 여기가 김현석 선수가 다소 나온 것 같으니까 반대편 골퍼스트와 크로스바가 만나는 기억자가 있는 부분으로 모서리로 헤이딩을 하는 것을 시도한 거죠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강하게 박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볼을 띄워서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겁니다 골키파도 이미 유상철에게 날아가서 유상철이 헤이딩 슛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반전 슈팅 숫자 울산이 9개 포항이 3개 이 슈팅 숫자 내용대로 전반전의 경기의 흐름 또 시서로 얘기한다면 울산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기가 전반으로 지금 흐르고 있네요 자 서용훈이 찹니다 골키파 나와서 갑시다 고병훈이 골키파에게 돌렸습니다 박태하 운전을 뚫고 있다 센터링인데 말이죠 최문식 선수의 머리만 맞았다면 곱창 못하는 건데 최문식 선수도 앞에 수비수가 뜨다 보니까 머리에 맞는 줄 알고 볼에서 시선을 놓치고 말았거든요 박태하의 빠른 센터링 코치문식의 문전쇄도 지금 카메라는 백승철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는데요 포항의 사실은 늙안입니다 과연 언제 터질지 고정을 해서 센터링 다시 코너키파의 경기를 했습니다 골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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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훈 선수는 통산 200 대교패 출전에서 46골을 터뜨리고 4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코너킥 골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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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선수가 40-40클럽에 가입을 하고 유상철 선수가 100번째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요 유상철 선수는 공산 246경기에 출전을 해서 89골 그리고 4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이 이어 봤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포항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현대 우중반 현대 한복판에서 서여원 위로 한번 돌렸습니다 후병훈 자 구석글북은 자 펄축구의 안쪽에 떨어지는 공 다시 방태하가 따라 붙습니다 방태하 화철이 나기 직전에 공을 살려놓는 현대 지금 45분을 흘렀고요 대기 심판이 1분 루스 타임을 적용하라라는 이끄는 사인을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인이 변했습니다 전공판의 시간은 버졌고요 전반전 루스 타임이 1분 울산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전의 꼬부를 놓고 봐야만 부담이 없을 텐데요 이규진 선수에게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김현석 반대편 높게 뛰었습니다 헤링 자 굴수파 김희섭이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대책을 세우더라도 9반전은 아마 이러한 각오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지금 뭐 최창덕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울산연대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살얼음이 지금 얼어있던 그렇지 않으면 진검다리가 하나 빠져있던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비중을 두고 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울산의 입장이 지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공군진은 박태하 자 고종원 두 사람 새로 공을 빼보려고 합니다만 허황팀은 선수가 한 선수 바뀌었네요 전경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27 선수가 빠지고요 11번 전경준이 들어왔습니까? 네 네 33백